오늘 할 것은 길지 않아요. 제목을 제가 실시간 AI 이렇게 썼는데 실시간 인공지능을 위해서 필요한 MEC이고 거기에 5G가 플러스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림에 MEC 서버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여기 클라우드가 있고 개념은 이런 거예요. MEC라는 것은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에요. 엣지 컴퓨팅에다가 모바일이 합쳐진 거죠. 이게 이제 결합된 거고요. 이걸 MEC라고 하고 그다음에 초고속 초저지연 이건 다 아시죠. 상당히 빠른 거. 그다음에 지연이 없는 거. 이러한 AI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일반 인터넷이 아니고 5G가 결합돼서 MEC까지 연결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술을 기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통신사와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AWS는 모든 글로벌 통신사와 협약을 맺은 상태예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노란색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군데고 구글도 두 군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는 SK텔레콤이 이렇게 처리 잡고 있죠. 통신사도 이번 기회로 계속적인 시가총액 증가나 이런 게 없었고 계속 재미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인터넷 검색하면 이 화면이 떠요. 그냥 보시면 이게 한국의 SKT에서 만든 이미지라고 제가 봤거든요. SKT에서 제공하던데 여기 보시면 현재 4G까지는 어떤 식이냐면 중간에 기지국 지나서 교환국이 있고 다시 인터넷망을 거쳐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까지 오게 되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오는 것도 네 단계인데 얘는 이 마지막 단계를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을 여기 데이터 센터를 어디로 보내요? 이 교환국.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하나, 둘, 한 번만에 가는 거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완전 줄여서 아까 말한 고속, 초고속을 단계를 줄여서 나온 거죠. 그러면 속도가 빠르니까 지연의 레이턴시도 없어지는 거죠. 이 개념만 이해하면 이게 어떤 방식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어디로 간다? 통신사의 교환국. 교환국 이 부분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엣지예요. 큰, 아주 대형 클라우드 센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조금 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EC 서버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서버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버에 들어가는 AI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야기했던 트레이닝, 훈련이 아닌 추론, 추론 인공지능 서버예요. 그래서 추론 인공지능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당연히 그때는 아시다시피 CPU, GPU 다 들어가는 거죠. 추론에는 GPU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반도체 쪽에는 CPU와 GPU가 50%. 그러니까 반도체 총 수요의 절반이 CPU, GPU고 25%가 DRAM, RAND가 2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를 HP나 DEL에서 서버 자체를 만들어서 납품하죠. 그니까 서버 만들 때 그 제품은 이렇게 엔비디아든 인텔이든 AMD이든 사오지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DEL에서 MEC 서버 스펙이라는 거를 내놨었는데 이게 올 2월에 이런 걸 내놨는데 그 안에 스펙이 인텔 제온 CPU가 2개 들어가고요. 가속기는 저번에 엔비디아 할 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 4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DRAM이 2TB. 보통 노트북에 최근에 많이 들어가면 16기가, 더 많이 들어가면 32기가까지 들어가는데 일단 서버급이라 그런지 DRAM이 4TB고요. 스토리지는 92TB, 최대 92TB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기존 엔터프라이즈급이라는 게 최상위급이죠.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 센터 서버와 유사하다고 하고요. 이게 향후에는 더 이렇게 고사양화 될 가능성이 있죠. 현재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 정도 최대급, 기존 최고급 수준으로도 나왔는데 이게 향후에도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서버 정도 돼야 되니까 2TB인데 이것도 기존급이니까 이것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추론 인공지능 서버급 그리고 자율주행이 됐든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들려면 이거 이상이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이 기본 스펙 이상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5G 헤게모니가 5G가 되면 기존 IT, 거대 IT, 그러니까 팡으로 불리는 이 기업들이 모든 수혜를 또 누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부 망 이용료, 여기에 들어간 망 이용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용료를 내거나 어떤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5G 관련해서 자체망도 또 활용, 뭐라 그러죠? 구글이면 구글,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을 위한 사설망뿐만 아니고 이러한 데이터 센터 들어간 엣지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교환국에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B2B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통신사도 통신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팡보다 기존에 누리던 데는 계속 누릴 거지만 어쨌든 이익을 일정 쉐어할 수도 있고 일부 망 사용료에서 더 많이 많은 망 사용료를 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상황이다. 해계무늬가 약간은 좀 옮겨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해계무늬가 좀 넘어가는 가운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얼타임으로 AI 구현하는 이게 실제 되려면 이 기업들이 통신기업들하고 좀 더 밀착된 협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5G망을 자기들만의 어떤 아까 말한 사설망으로 운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이제 그냥 일부 망 사용료만을 쓰고 이렇게 막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아니게 된 상황이 아닌가 자율주행이 됐든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클라우드 게임이 됐든 증강 현실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시간 AI 쪽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인터넷을 제공하는 그 기준으로는 리얼타임 AI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엣지 컴퓨팅 AI가 이 부분이 되려면 계속적으로 통신사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T&T 기업별로 조금 보면 이거는 뭐 그냥 나온 거 제가 정리한 건데 별 건 없어요. AT&T가 제일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까 보셨죠? 이 기업들 3개가 모두 5G 엣지 서비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올해 3대 엣지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AT&T에서 이걸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고객사와의 엣지 구축 협력 그 다음에 AT&T를 이용하는 고객사한테 이 클라우드 업체 중에 선택권을 제공해 주는 거죠. AT&T의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신규 서비스 개발 협력을 하겠다. 얘들하고 이런 초기의 비전을 좀 밝혔고요. 인텔이 이제 CPU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것을 보면 좋은데 인텔에서 밝히기를 이 MEC 적용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게 2023년까지 650억 달러 650억 달러 정도의 시장 창출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인텔의 2019년 매출이 720억 달러였어요. 이거의 일정 부분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인텔에서는 이제 MEC 전용 CPU ASIC, ASCII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원칩 이거 SOC를 공개를 했고요. 2024년까지 기지국이 데이터 센터화 되는 비율이 80% 예상 그 다음에 현재 노키아, 엑스, 중국의 ZTE 쪽 무선 기지국 장비에 인텔 칩을 탑재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네트워크 기반 엣지 서비스 이게 상당히 엣지라는 개념, 엣지 컴퓨팅 개념이 일반 대형 하이퍼 스케일급의 클라우드 개념에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쪽으로 빨리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흐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AWS 웨이브랭스라는 것을 출시를 했고요. 현재 이게 워라이전, 보다폰, KDDI, SKT가 파트너로 선정되어 있고요. 현재 서비스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적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좀 있어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 4월에 이제 프리뷰를 공개했고요. 이게 애저 엣지 존이라는 거하고 애저 프라이빗 엣지 이렇게 엣지가 들어간 두 가지를 공개를 했고 현재 9개 통신사와 파트너사를 협력을 했고요. 또 SKT가 많이 들어가죠. 국내 SKT 종목이 좀 많이 들어가네. 한국에서는 뭐 SKT가 앞서나 봐요. 그 다음에 애저 서비스도 제공 예정인데 앞으로 1년간 이제 테스트를 좀 하겠죠. 대도시 중심으로 한다는 거고 그러면 뭐 SKT니까 서울부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G 엣지 서비스라는 것을 또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폼드 네트워크라는 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가상화 솔루션 기업인데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기업인 이걸 인수해서 5G 엣지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계속 늦는데 계속 늦어요.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조금씩 다 늦어요. 현재 이제 AT&T와 5G 엣지 컴퓨팅 이거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구글에서 그래서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신사의 수익화 이쪽으로 지원이 목표래요. 통신사를 도와주면서 자체의 어떤 인터넷망을 활용할 가능성이 좀 많은 거죠. 이런 쪽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